도픽님 젠 뭐하시나요? 바꿔서 바꿔서 그거 아? 머쓱타드? 머쓱하네 아 루시안 탑이네 인생 일단 뭐 잘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살짝 무책임한 마인드로 해보자 화이팅이요 근데 왜 안보이지? 아 이거 참 왜 이러세요? 흐뭇기 실패했네 빙글빙글 돌아요 그치 압 오케이 이러면 좀 잠겨진다 압 압 이걸 계속 맞는다고? 도투잖아 도망가 도망가 오 미래에요 도와세요 가보긴 해야겠다 이거는 희 paint 어우네 좋아요 넍 낫배드 낫배드 바로 그냥 닌탑 사버리기 분시한도 텔포 썼죠 노플인거 같긴 한데 좋아요 어 안되나? 좋습니다 이게 팀워크지 굿굿 좋습니다 바로 그냥 닌탑 두개 바로 첨가봇 두개 사줍니다 가사디는 이게 맞아 어 굿 사실 탑에서 그레이브데를 키웠던게 게임을 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4조긴 해야겠다 어 네 이거 살짝 위험한데요 어 이게 안맞아? 어 좋습니다 도시같은거 없나? 오케이 특이한 입 좋아요 아 잠깐만 나 이거 못참겠는데? 이거는 못참잖아요 참자 뭘 못참냐 못참는건 없다 그쵸? 참으려고만 하면 다 참아진다 어 밀어도 되지 않을까요? 한칸정도는? 그런건 없네요 아니 내가 말하는게 들렸나? 그 시한이 바로 어림도 없지 하고 와버리는데요 와 아니 그냥 펑 터져버렸는데요? 코코어는 다르네 난 0코어인데 어 네 왜 코어인지 알거 같네 하하하하 아 루시안이 돌프를 갔죠 이건 뭐냐 뭐 크라켄이었으면 질만도 했겠지만 이제는 1대1을 질래야 질 수가 없다 보여드립니다 다음에 보여드립니다 어 지금 보여드립니다 다음에 보여드립니다 다음에 다음에 뭐야 어 뭐하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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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레이브드까지 뭐지 되지 되지 아 저 최근 랭크게임 승률이 16승 4패인데요? 하하하하 근데 이 16승 중에 버스가 아닌 판이 없는거 같아요 다 버스인거 같은데 안전벨트 잘 매는 것도 실력 아닐까요? 보통 안전벨트 매는건 실력이라고 하지 않죠? 하하하하 이제 운전실력은 운전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전벨트 잘 매기 이런건 실력이라고 안하잖아 그래도 뭐 잘 맸다면 오케이입니다 좋았습니다 1승 남은건가? 랭크 와 진짜 1승 남았는데? 잠깐만 오케이 1승하고 그만하자 진짜 가나요? 근데 여기서 보통 드라마면 연패하지 않나? 하하하하 보통 드라마면 여기서 연패하던데 일단 뭐 잘해보겠습니다 아 서폿이네 조합보고 고르겠습니다 아 펠를루? 제라스 괜찮을거 같은데? 이즈 제라스면 이길만할거 같은데? 이렇게 가죠 어? 어? 왜 이렇게 굿나? 일단 밀죠 됐지 가용 아오까비? 에가 풀이라는데요? 에가 풀이라는데요? 딱! 어우 아파 아 점점 손해같은데? 어 좋은데요 이거는? 좋아요 손해보는거였는데 무리해졌네 굿다잎 아 꺼비 악! 악! 하하하하 가비요 아 좀 아까운데? 어 저 가는중 이걸 밀수가 있나? 아펠리오스가? 어 까비 어 까비 도플 나 핑화 못산 하하하하 핑화 그런건 없다 뭔데요? 나 이거 어떡하지? 가비요?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은게 뭐냐 네넥톤이 키를 몰아먹고 있어요 저 후반 밸류 바보 챔피언을 오히려 좀 키우는 느낌으로 나중에 키워서 먹자 어 까비 밀어 밀어 좋아용 여기 렌즈 돌렸었죠 와도 없으니까 숨어있어야겠다 아 좀 아까운데? 어 이걸 다 맞아준다고? 하하하하 어 나도 놀랐네? 탑으로 갔거든요 와 데미집 뭐야 드렸다리 가긴 해야겠다 좋아요 어 딱 죽었네 도마에 아군이 다녔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네 이건 좀 위험한데 탑 어 좋았네 네 도망가자 혈포 혈포 있거든요 혈포맵고 좀 해볼까 으아악 살려주세요 도와줘 바비요 네 오히려 좋아요 도두킬 잘 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까비 잘 컸던 렉톤이 점점 상하는 중 자자 디프에 좋은 것 같은데 레드에 좋아요 아 펠 노플이거든요 좀 무리하면 잡을만한데 좋습니다 와우 아니 이걸 이룰 수 있는다고? 전멸도 못 넣어졌네 화이팅 자자 디프 굿 좋아요 어허 와드의 왕왕 좋았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까비 뭐야 그거 왜 들어왔어? 나 뭐 없을텐데 과연 아카리 궁은 없네 저 템 사올래요 나 돈이 많아 아 이건 살짝 놓치 보이네 먼 딜이 피가 들고 있는데 내가 안 들고 있다? 심지어 증폭의 고소 하나? 이거는 명소 못할 것 같은데 이질열이 노플이기나 오 어우 아프겠다 나는 안죽은 덱스가 좋았네요 용을 되게 잘 먹어 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죠? 아니 이게 하나도 안 맞는다고? 어우 네 좋았네요 어 나 너무 아픈데? 잠깐만 어우 귀하네 그만가 그만가 흡습니다 갑이요 굿 아프겠다 난 된지 갑이요 야 사용의 바람 아니 사용의 바론인데 지면 그냥 상대가 잘한 거로 하자 일단 잘하는 중 상대 필재로 잘 해버림 과용 다섯 발이라고 이 녀석아 마지막 발 몰랐구나 아 아 야 나 아칼 때문에 죽을 뻔했어 하하하하 볼 뻔 와 그냥 무식하게 잡아버리네 와 금아 가나요? 나 뭔가 도착한 것 같은데? 그랜드 마스터? 간다 간다 가버렷 고맙습니다 이즈님 좋았습니다 346점 좋았습니다 땡크 야 구우시긴 한데 뒤에서 4등이네 하하하하 잠깐만요 이거 살짝 애매한데? 어 어 19시간 기다려보자 그쵸? 기다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백일 박력 이른바 이른바 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